너무 어려운데? 다 먹을 수 있어 다 너무 어려운데? 다 먹어 다 다 먹어 다 갑시다 공정하게 여러분 연습 들어가기 전에 이미 문제를 이해하는데 뽑혀 있었고요 예 많다 빨리 주세요 비빔밥? 뭐예요? 비빔밥 뭐야? 냉면? 냉면이다 언니 이거 가야 돼요 빨리 빨리 시원하니까 빨리 빨리 시원하니까 유진아 자 냉면입니다 시원하지 말라고 모르겠어 유진아 유진아 뭐냐 어? 야 랏속 내꺼에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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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랏속 내꺼에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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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만 따라와 하나 둘 하나 둘 직진하면서 오 왠 한 바퀴 대단히 돌아 그 톤 그대로 뒤로 가 똥살리 끝났는데? 성공 안 돼 react 탕이 랭 DY demol 한번 요진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언니, 저는 국물만 먹을게요. 일단 수저 드릴게요. 영지부터 줄게요. 네, 고마워요. 언니, 언니, 언니 드실게요. 저 국물 떠먹겠습니다. 와,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 우와, 이거야. 너무 맛있어요. 안에서 먹자. 우리 다 끝내고 어때? 냉면만 먹고 두 번째부터 안으로 먹자. 좋아, 좋아. 영재가 뽑는대요. 일단 우리 음식을 한 번 봐야 돼요. 두 번째 음식 한 번 보여줘. 제발, 제발, 제발. 음식, 음식. 두 번째 음식. 비냉, 비냉. 굴렝 갔으니까 비냉입니다. 비냉. 비냉. 영재야, 제발 사랑한다. 영재야, 사랑한다. 왜 그래, 영재야. 못 봤어. 소녀시대 선배님. 훗, 훗, 훗. 훗, 내가 조금은 알아. 훗, 훗입니다. 조금은 알아. 그리고 이건데. 트러블, 트러블, 트러블. 근데 후렴 많으셔. 어, 만족. 그거야. 뭔지 몰라. 한 번 해줘. 틀려도 돼.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다 됐어요. 자, 수고하셨고 어느정도 나갔지만, 우리 영재 씨가 자꾸 다른 곳에 화를 쌌어요. 어따 쌌어요? 어따 쌌어요? 이거는 준바댄스잖아요. 이거 소녀시대 선배님들 거라고요. 이게 중반 테스트가 왜 나오냐고. 사실 거의 팀파시프로 따라하긴 했는데. 누가 봐도 유독 보였다. 그 모양 느낌이야. 어떻게 하셨어? 하루 종일 고르겠다. 방에서 하루 종일. 안경도 한지. 스카프 갑자기. 아쉽다. 아쉽다. 찍어. 컴온. 음식 뭐야? 계란말이. 이런 거 있어야 해. 이건 무조건 쎄지 않네. 주세요 계란말이. 약간 반찬 같은 거 있어야 돼요. 주세요. 주세요 계란말이. 주세요 계란말이. 멀리서 먹어주세요 진짜. 와 본 거 같아. 영재야 제발 왜 영재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근데 호래야. 오케이 고. 영재 씨 노래? 엔시 딜리 칠리 칠리. 더 나아. 어떻게 해보는social. veeni깔란말이. 이리 와 определ 주면ależy. 가자, 투샌네? 아, 무슨 소리세요? 일로 와, 나랑 투샌네 가자 가자, 투샌네? 아, 무슨 소리세요? 언니, 괜찮아요? 우리한테 이러면 왠지? 일단 언니 손을 들어 야, 뭐지? 처음에? 처음에 뭐지? 손을 들어 손을 들으라고? 뭐야? 아우, 좋아 콜 스트랩, 콜 스트랩, 콜 스트랩 완벽했습니다 실패! 진짜 다른 춤을 추고 싶으시겠습니까? 아니, 저 너무, 너무 궁금한 게 언니가 제 영웅 추는 거 엄청 많이 봤다 그랬거든요? 영상을? 보기만 했고, 따진 못했어요 절대 한 동작도 못 따라해 보면서 그냥, 오, 미미 씨 너무 잘한다 미미 최고다 이랬는데 따진 못했어요 따라줄 엄두도 안 나 따라줄 엄두도 안 나 이게 진짜 난이도 있노라거든요 계란맛 진짜 맛있는데 자, 알겠습니다 장훈 씨 다음에 뽑아볼게요 제발 아,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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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맛있는 거 올 거 같아 헉! 찜이다 얘들아, 김치말이 국수야 아, 맞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새빨 식당 느낌이 나는데요? 먹어봐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가위로 잘라서 수조로 퍼먹으면서 쇠주랑 먹으면요 아, 안 죽는다 끝이에요 막 쪼아가지고 네 근데 염소 괜찮아요? 아, 여기만 습해요 진짜 막히 습해 열기가 습해 어? 나도 모르겠는데? 아, 갈게요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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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오른쪽, 이쪽이야 이쪽 5, 6, 7, 8 살짝 설레서 머리 오케이, 다리 골반 걸어 한 번 더 살짝 한 번 더 머리 머리 오케이, 다리 골반 머리 오케이, 다리 골반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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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그럴 일 없지만 살짝 설렀어 나 성공! 아! 미비야! 오야 미비야! 오야 미비야! 오야! 슬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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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스카프가 원래 뽀송뽀송했거든요? 근데 진짜 축축해 슬프했어 나 나는 이제 영지 죽을까봐 무서워 하다 갑자기 쓰러질까봐 너무 걱정뿐 아 너무 웃겨 그러니까 아우트죠 머리, 어깨, 자리, 골반 뛰어, 골반 다시 머리, 어깨, 골반 골반 진짜 하시면 됩니다 에어로빅이잖아요 너 연습할 때 그렇게 하는 거야? 아니요 이렇게 딱딱 찝어 혈씨가 같이 많이 죽어서 이게 아이돌을 추면 살짝 설렀어 나 아니요 살짝 설렀어 나 조지, 절대 해야 돼 이게 아이돌 아이돌 살짝 설렀어 나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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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돼요 표정부터 달라진다 에너지가 에너지가 레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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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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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빔밥 난 빵 먹고 싶어 비빔밥 나도 저 고추장이 너무 먹고 싶어 나도 저 고추장이 너무 먹고 싶어 고고고고 고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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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넌 뭔데 자꾸 생각나 블랙핑크의 마지막 촬영입니다 알알알알알알 자신있어! 예뻐! 저녁 나라 주인공 같아! 왼쪽! 원, 투! 원, 투! 둘, 셋, 셋, 하나, 둘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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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버 오른쪽, 왼쪽 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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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 웨이버, 자 이렇게, 탑, 탑 탑, 웨이버 웨이버, 웨이버, 왼쪽 오른쪽 타잉,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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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치 마이크, 마이크 왜? 남들 사이에 일로 가했다며? 살짝 이렇게 갔다며 블랙핑크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가끔은 가끔은 맞는 말이네 그들의 피와 땀이 괜히 만 들어진 거 겠어요 안쪽이 좀 꺼졌어. 어떡해. 근데 정확하게 알았고 나머지 두 분도 맞아, 맞아. 잘 알려졌어요. 너무 아프고. 베이킹밥도 우리 얻었어, 얘들아. 다 얻었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계속해. 계속해. 재밌어, 재밌어. 계속해. 우리가 좀 잘하는 거 같아. 그리고 이제 성공하면 끝났어. 엔딩 동작. 좋아. 엔딩 캠 정해. 엔딩 캠 정해. 각자. 각자. 직캠. 저 누구예요, 저? 저. 엔딩 여기? 엔딩 여기, 엔딩 여기. 은지? 은지 어디 계세요? 오케이. 다 저기 보고 하는 거야. 각자 캠 보고. 각자 캠. 각자 캠. 이거 직캠 올라오는 거야. 고마워요. 직캠 올라온다고? 고마워요. 오케이 오케이. 나 지금 이 모든 얘기가 무슨 일이야. 카메라가 이렇게 많은데 아무거나 쳐다보면 엔딩 요정. 엔딩 요정. 엔딩 요정은 일단 방송사마다 한 무대가 끝나면 엔딩 요정이 한 두, 세 명 정도 잡히는데요. 보통 컴백 주다 싶으면 한 10초 잡아주십니다. 10초. 길게. 이렇게 모자도 만지고 이렇게 했다가 어깨 한 번 넘기고 미쳐서. 근데 아이폰 색이 풀린데. 오예! 오예! 야 광고 떴다 광고. 잘 모르겠지만. 편집하면서 잘 보도록 할게요. 진짜. 부탁해요 창대 씨. 아니 하루 종일 같이 있으니까 이름도 외웠어. 창대 씨 맞잖아요. 잘 부탁해요 창대 씨. 메인캠 감독님 창대 씨. 창대 씨. 감독님 잘 부탁해요. 잘 부탁해요. 자 다음, 다음. 아 너무 아깝다. 아 봐 봐 봐 봐. 떡볶이 먹고 싶다. 언니 언니. 언니 설마 잠깐만 두부 김치? 오늘 먹고 싶다고 그랬어.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어. 언니 근데 진짜 이거는 먹어야 돼. 이거 나 뭔지 알겠어? 익었어? 많이 익었니 김치가? 김치가. 고기도 있어요 언니. 아 진짜? 그냥 김치가 아니에요. 고기 김치. 볶은 거 같아요. 얘들아. 정답 아닙니다. 진짜 오늘 소스 맛있다. 유진아 잘 뽑아. 잘 뽑아 잘 뽑아. 우진아 오늘 우진이 먹을 거야. 좋으실 거야. 두 분이 타야 돼 진짜 타야 돼. 아 언니. 왜 그래? 일단 이거는 뭐. 오 마이 갓, 아 우 리웅. 할 수 있습니다. 둘 셋. 누가 갈래? 내가 갈까? 누구야. 내가 갈까? 언니 괜찮아요? 언니 가요. 일단 시작은 이거야. 오부터지 오 웬? 오 웬. 어? 어? 이거 아니. 아니 잠깐만. 아니 잠깐만. 아니 잠깐만. 얘들아 잠깐만. 야 잠깐만. 내가 하는 부분이 아닌데? 내가 하는 부분이 아닌데? 유진이가 앞으로 맞춰야겠네. 야 미안하다. 유진이가 했어야 돼. 유진이가 안 해. 언니 뭐예요? 아니 얘들아 봐봐. 난 이게 나올 줄 알았어. 피카프 설렐 때만. 아니 후렴이니까.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내 친구 이게 나올 줄 알았어. 여기가 나올 줄 알았어. 알긴 하는데. 알긴 하는데 이게. 다른 데가 나와서. 왜 이렇게 화가 났어. 나 두부 김치 쏘주먹어야 돼. 뭐야? 뭐가 저렇게. 설마. 언니 짭X끼띠예요. 야. 짭X끼띠. 야. 유진아. 처음부터 첫날부터 얘기했던 거. 첫날부터 얘기했던 거. 첫날부터 얘기했던 거. 저희가 꼭 봉지로 된 짜장라면을 먹고 싶다. 그거 은지 언니가 얘기했었거든요. 네. 이건 언니 무조건 가야 돼. 가자. 자 반드시 땅을 바르면서. 제발. 영지야 영지야. 아 이건 너무 심플. 아 이거 심플하네. 외노 외노만 외노. 자 가볼게요. 누구야 누구. 나 따라. 맞겠지? 넌 할 수 있어. 왼쪽. 어머나. 괜찮아요. 정. 저 형 그때까지 맞은 발이. 으앗아. 매일이. 다 혼란한 거. 뭐. 월앤타바니가. 쟤가 다 혼란한 거. 다 혼란한 게. 고생. 다른 거 또. 다 혼란한 게. 그럼 뭐. 뭐. 롤옥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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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먹고 싶은데 우리가 지금 사실 음식이고 뭐고 힘들어요 혼자만 힘들어요 재밌어 재밌어요 노래방 가세요 노래방 노래방 가자는데 노래방 가세요 댄스 노래방 맞다 뭘까 마지막 마지막 갈비찜이나 갈비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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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쳤어 미쳤어 이거 어떡해 유진아 뭐야 유진아 뭐야 언니 왜 이게 뭐예요 나 이건 모르겠어 아니 이거 뭐예요 아 아 뭔데요 대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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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옵시다 바로 옵시다 유진아 유진아 가자 유진아 가자 한 발 뒤로 한 발 뒤로 한 발 뒤로 한 발 뒤로 슬로우 다운 슬로우 다운 언니 왜 왜 그래 제발 유진아 언니 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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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라스 언니 언니 안녕하세요 바로 오세요 바로 오세요 바로 오세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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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겟카 겟카 엔딩까지 가요 장대 씨 준비해요 그 buck 직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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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딩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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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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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이야 뭐야 이거 이거 오 마이가드 앞으로 샤워 공방 공방 아 You make me two, straight, four, five, six, seven You make me feel like 11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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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투명한 너와 나의 사이 투명한 너와 나의 사이 얘 왜 이렇게 진실하게 하는 거야 성공! 오케이 오케이, 수고했어, 수고했어, 수고했어 수고했어, 수고했어, 수고했어 그 맘에 넣은 타입 완벽했어, 진짜 멤버들아, 보고 있니? 아우, 너무 심해 오마이걸 현진 멤버 뮤비는 정상적인 건가요? 정확히 비정상적이에요 네, 이런 경우는 저희 멤버